여러분의 영어를 강력하게 만드는 사람 리디아입니다. 자, 지금은 능률 고1 교과서 2과본문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교과서 2과본문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through upcycling, a seemingly useless object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hat is usable for everyday life. 와우, 여기까지. 자, 우리 그러면 컴마를 유심히 보지요. 자, 컴마가 찍혔다. 그러면 여기는 뭐다? 부사구 아니면 부사절이겠다. 자, through upcycling, 전면구. 그쵸? 부사구죠? upcycling을 통하여. 자, 전체사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upcycler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upcycling을 통해서 seemingly useless object. 와우, 얘가 주어네. 자, 주어. 그 다음에 can be transformed.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어가 뭐 이렇게 끼러. 그치? 자, 잘 보니까 순서가 있네. 오, 여기 관사. seemingly, 겉보기에 부사. useless, 쓸모없는 형용사. object, 물건, 명사. 우리 전형적인 관부혁명의 어순을 보여주고 있어요. 관사를 제일 먼저 쓰고, 명사 쓰고. 명사를 앞에 수식할 수 있는 건 오직 형용사만. 형용사 앞을 수식할 수 있는 건 오직 부사만. 와우, 관부, 형, 명. 이거 외워두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겉보기에 쓸모없는 물건은 자기가 변형시켜. 변형돼. 그렇죠. 물건이 무슨 힘이 있어서 변형시키고 다니겠어. 자, 그래서 무슨 태? can be transformed. 수동태. 조동사가 나오고, 뒤에 수동태가 나온다 그러면 B동사를 MRE 집어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B만 쓰면 되죠.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동사요. can 썼군요. can be pepe.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다시 can be pepe. 뭐 뭐 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변형될 수 있다. into. 뭐 으로. 뭐 으로 변형되는 거야. something different. completely different. 자, 여러분. 내기 할까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하나 나왔어. 완전 중요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내기 한번 해봐요.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재밌죠? something.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그렇죠? 후치, 수식한다. 그래서 좋은 것 영어를 해보세요. 아, 좋은 것. 나 좋은 거 좋아. 좋은 것. 것은 something이죠. 음, 좋아. something, so. 자, 그 다음에 좋은은 영어라. good이지. 음, good something.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우기면 안 돼요. 자, 우길 걸 우겨야죠. 형용사를 thing, one, body, something, anything, nothing, 뭐 이런 거 있죠. somebody, anyone, nobody.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옵니까?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good, something good. 빨간 것 그럼 something red, 뭐 이런 거 있죠. 나쁜 것 그럼 something bad.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형용사예요. 형용사 different. 다른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후치, 수, 식.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후치, 수, 식은 기본적으로 뭘로 끝나는 애들? thing, thing 말고, thing, 물건, 뭐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thing 말고, thing으로 끝나는 애들. something, anything, 이런 애들. one, no one, anyone, someone, 이런 애들. 자, body,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가끔 where, 이런 것도. 자,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얘는 누구야? 그렇죠, completely. 얘는 누구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뒤에 있는 different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ly, 부사가 올 수밖에 없죠. 얘도 부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애들은 부사여야 한다. 기본입니다.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그래, 근데 이 something이 말이야. 수식하는 게 something이, 그렇죠? 그러면은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뒤에는 뭐야, 얘네들은. 그렇죠. 얘네들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omething 수식하는 거였고,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얘도 something 수식하는 거야. 오, something 지금 수식 두 번 받고 있네. 자, 다시 한 번 했을까 볼까? 시작. 완전히 다른 것.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 유용한 것.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that is useful for everyday에서 이 that 말이야, that. 이 that은 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누구야? 얘가 선행사야. It's something.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 동사가 easy가 나왔죠. 왜 easy가 나왔니? 선행사의 수에 일지시켜서 easy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중요하다. 와, is 쓸까? 알 쓸까? 막 고민해도 돼요? 중요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with all truck, tarps, car seatbats, and bicycle inner tubes. 자, 여러분 무슨 의문문이 나왔죠? 간접 의문문 나왔어요. 간접 의문문.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do you think 그러면 생각해요? 라는 문장이야. 그죠? 생각하냐? 라고 하는 이런 문장. 자, 한 번 써볼까요? 당신은 생각합니까? 자, do you think? 자, 이 문장과 또 뭘 더했냐면 what can be done with bdb라는 문장. 이 문장을 합쳐서 쓴 거예요. 음, 그래서 what can be done, bdb. 이런 문장. 두 문장을 합치는데 간접 의문문이죠. 근데 간접 의문문은 말이죠. 아이, 탱크 마음에 안 들어. 자, 간접 의문문은 그 탱크 뒤 무슨 자리죠? 어, 목적의 자리죠. 이 목적의 자리에 what can be done 이라는 문장 의문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what의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what의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what의 위치가 think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what의 위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와우, 되게 중요했다. 자, 그럼 이렇게 의문사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think만 있지 않죠. think처럼 생각하다. 류의 동사들. 뭐 guess라든가 believe, 믿다. 이것도 생각하다죠. suppose, 가정하다. 이것도 생각하다 맞네요. 자, 이미지는 상상하다. 이런 애들이 운다. think, guess, believe, suppose, image. 이런 애들이 오면 의문사가 앞으로 간다. 오케이. 자, 간접 의문은 되게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what do you think can be done? 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무엇이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되는 거지. 여기도 또 can be pp가 나왔어. 아까도 can be pp 나왔죠? 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with. 뭘 가지고? truck, tarps, 방수포죠? 트럭의 오래된 방수포, 그 다음에 자동차, 좌석 벨트, 자전거, 타이어 투브,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뜻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rough, 뭐뭐들, 통하여 ing 붙이는 거. 무엇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seemingly useless object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완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that 부터 요까지는 뭘 수식한다고 그랬지?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해석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부분. 서술형 나올 수 있는 후보입니다. 서술형 대비. 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can be 라고 써야죠? 그쵸. do you think what can be 라고 쓰면 안 된다. 자, 방금 했던 거 단어 한번 묻겠습니다. through 그러면 전지사로 통해서인데 이 스펠링 조심해야 돼요. thorough. 이거 철저한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게다가 though. though랑도 헷갈리지 않도록. 요 세 개 비슷하죠. 다들. 그래서 통해서는 through. 철저하나 thorough. 뭐뭇에도 불구하고는 though. 오케이? 자, seemingly 부사로서. 겉보기의 외관상. 그럼 이거랑 바꿔서라. 그럼 in appearance. 자, 떠나봅시다. useless. 쓸모없는. 이것의 반대말은 useful.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나올 때마다 정리 꼭 필요합니다. object. object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물체, 물건이라는 뜻으로 썼고요. 뭐 목적, 객관 또는 어, 뭐냐? 반대하다. object, 나는 당신에게 반대합니다. object to you. 이런 거. 그 다음에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형시키다. 모양을 바꾸다 이런 얘기죠. 전지사 into 조심해야 되고요. completely, ly 붙이는 경우가 나왔죠. 완전히. 자, everyday는 저번에 들겠지만 이렇게 붙였으면 형용사 이렇게 띄었으면 부사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에 뒤에는 형용사의 형으로 썼으니까 뒤에 뭐가 나올까요? 명사가 나오겠죠. everyday life. 그러면 붙여 써야겠죠.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sit belt, inner tube, tire tube.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ndividually, these things look like trash. but with a little imagination, the Frighter brothers, Marcus and Daniel repurpose them for something totally new, very strong backs. individually, individually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당연히 부사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컴마 하나 찍어놓고 하나하나 보면은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와우, 서술형감. 서, 술, 형. 이러한 것들을 쭉쭉쭉 써보세요. 그러면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 올 트럭, 탑스, 칼 씨드 벨트, 앤, 바이스클리누 튜브스, 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다시. 자, 뭐라고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올 트럭, 탑스, 칼 씨드 벨트, 앤, 바이스클리누 튜브스, 여러분 꼼꼼하게 기억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but, what a little imagination, 상상력. 그렇죠.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약간의 상상력으로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약간의 상상력으로 프라이터 브라더스, 마이크스, 대니얼이 그것들의 용도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무려 little imagination에서 시험에 나고 후보가 하나 있어. 보이니? a little이야. 완전 중요해. a little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와우, a little 그러면 약간의야.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a few도 약간의 이런 뜻이잖아요. 자, a little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옵니까? 없는 명사 옵니까? 자, 셀 수 없는 명사 옵니까 당연히 단수명사 와야지. 자, 그 다음에 a few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옵니까 몇몇이니까 복수 명사 와야겠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살짝 여기다 few 써놓으면 완전 틀리더. 왜? imaginations는 셀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어, 얼을 빼. 그러면 little이 되죠. 어를 빼. 그럼 few가 되죠. 얘네들은 똑같이 뒤에는 셀 수 없으니까 단수명사 얘도 마찬가지로 복수명사 오는데 의미가 다르죠. 얘는 약간의 조금의 몇몇 이런 뜻이 있고 얘는 무슨 뜻이에요? 거의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를 빼도 이상하단 말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프라이터 브라더스 여러분 여기 이중 컴마가 있죠. 앞에 컴마 뒤에 컴마가 있어요. 이 컴마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프라이터 브라더즈가 누구냐면 마커스하고 대니얼이었다. 얘네가 와 얘네는 같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프라이터 브라더즈인 마커스하고 대니얼은 두 명이 뭐랬냐면 리플플스 용도를 자, 리플플스가 뭐 목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기억나죠? 거기에다 이제 RE를 붙여서 용도를 변경하다. 뭐뭇에 맞춰 바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들의 용도를 변경했어요. 아까 그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것들. 자, for something totally new 또 나왔습니다.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thing on body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어디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새로운 것 하면 something new인데 이 사이에 totally를 집어넣어서 new를 수식하고 있죠? 완전히 새로운 것 자, 그러면 이 콜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뭐냐? 즉, 부연 설명 보청 설명하죠? 그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뭐냐면 바르고 매우 강력한 가방들 그걸로 용도를 변경했대요. 뭘 가지고서 어, 그쵸? 트럭 방수표 오래된 트럭 방수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자전거 그쵸? 여기 자전거 이너 튜브를 가지고 그 다음에 car seat 벨츠를 가지고 자, 방금 했던 거 여러분 이 지칭 되게 중요합니다. 데에스팅스가 뭐였습니까? 자, 오래된 트럭 방수표 자동차 좌석 벨트 그 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두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with a little imagination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중요했습니다. 리드리어 어때리죠? 뷰가 아니라 자, 이중 부정은 뭡니까? 동격이죠? 그 브라델즈가 바로 마커스하고 데니라는 뜻이었고 여기 댐 그것들을 어,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these things죠? 아까만 했던 것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룩라이크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룩 그러면은 뭐뭣처럼 보이다잖아. 뭐뭣을 보다가 아니야? 뭐뭣을 보다는 룩이시지? 당연히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뭐뭣처럼 보이다. 근데 뒤에 명사처럼 보인다 라고 말을 만들고 싶어. 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뭐뭣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기는 한데 이제 명사가 나오면 무슨 일이 하나 더 해줘야 되냐면 이 앞에다 라이크를 살짝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룩 형용사가 나오든가 아니면 룩 라이크 명사가 나오든가 룩 뒤에는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이크가 있죠? 트래시가 명사니까 이런 거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 문장 These bags are perfect for bicycle Bicycle is going to work every day in all kinds of weather 자, 이러한 가방들은 그 강력한 가방들 말이에요. 그쵸? 용도를 그 쓰레기 같은 거에 용도를 변경해서 만든 그 강력한 가방들은 perfect 완벽합니다. 뭐에 완벽하냐?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합니다. 근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까지 좋은데 갑자기 뒤에 going이 나왔어. 오, 앞에는 명사 자, 뒤에는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자, 능동의 관계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일하러 간다 라는 능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완전하다. 자, 그래서 고인이 중요하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었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자, 이 사이에 당연히 앞에가 명사 있고 여러분 뒤에 분사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어, 근데 좀 이상한 게 해석 좀 해보세요. 해석을 어, 지금 일하러 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보통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그래서 음, 뭐, 사람이니까 who are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니까 who are going 이렇게 쓰면 여기엔 내용의 의미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 사이에 뭘 쓰면 좋냐면 지금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니까 who go 라고 써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going who go to work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going 이 부분을 하나 그쵸 who go 라고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going을 두 단어로 쓰라 쓰라 그러면 who go 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are going 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everyday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네요. 매일 뒤에 명사 같은 거 안 나왔어요. 부사니까 네, 좋습니다. in all kinds of 자, 이건 좀 어떤 날씨에도 모든 종류의 날씨에도 매일 일하러 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위해서는 완벽합니다. similarly 자, 유사하게 비슷하게 뭐와 유사하다는 거야.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번에는 Carl person 과 그의 파트너들 자, 그러니까 Carl person 이라고 이름 지어진 어떤 남자와 그의 파트너들이 have been creatively reusing happy ing 여러분 happy ing 는 현재 완료 진행이지 과거보다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오고 있다 창의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올 모로 사이클 타이얼 오래된 오토바이 타이얼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발리 인도네이자에서 나온 오래된 오토바이 타이얼을 말이죠 자,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happy ing happy ing 뭐뭐 해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 거야 부사 creative 라고 써야 되겠죠 동세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한 거 또 하나 보여야 됩니다 앞에 있는 man과 뒤에 있는 named의 관계입니다 아, name을 쓸까 naming을 쓸까 고민해야 돼요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남자야 이름 뭐뭐라고 이름이 지어진 남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붙여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지가 지는 게 아니라 지어진 남자 그쵸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빠졌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는 명사 뒤에는 분사다 그런 관계 주격 관계된 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죠 여기는 who is 하지만 여기는 who r이라고 쓰기에는 내용이 좀 이상해서 그냥 여기는 who go 라고 썼던 거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 자 문장 삽입을 넣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similarly 유사하게도 자페인은 자 프레이탁 형제들과 유사한 그 다음에 어 칼 팔센스와 그의 파트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문장을 끼워놓을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읽어봅시다 A shocking number of tires get thrown away there every year and they ar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ince they cannot decompose or be recycled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었어요 자 놀라운 충격을 주는 여러분 어 number of 가 나와버렸네 큰일 났네 어 number of 는 꼭 정리해야 됩니다 큰일 날 것까지는 없고요 완벽하게 해놓으면 되죠 자 중요하니까 a number of 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 썼습니다 복수명사 나와야 돼요 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은 a deal of 뭐 뭐라 그럴까요 a deal of an amount of 뭐 이런 거 씁니다 이럴 때는 단수명사 와야죠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쓰니까 많은이란 뜻입니다 많은 학생들 그럼 a number of students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넘벌러브와 헷갈리면 안됩니다 더 number of number of 또 당연히 복수명사 나올 수 있는데 뭐 뭐 의수란 뜻이지 이건 많은이란 뜻이 아니야 자 어 넘벌러브는 많은이란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동사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복수동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좋아 여기는 단수야 단수 얘가 좋아 그러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동사 단수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어 샤킹 number of tires 많은 타이어들 여기도 보면 복수동사 나왔잖아요 그죠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복수동사 겟지가 아니라 겟이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샤킹이란 단어예요 샤킹 여러분 샤킹이 있고 샤특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샤특트 자 왜 샤특트는 안되고 샤킹만 되냐 이거죠 자 막 놀란 걸 느끼는 막 숫자야 숫자가 막 느껴 막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감정형 분사일 때는 뭐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여러분 샤특트 쓰지 않도록 놀랍게 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아 놀랍게 많은 이렇게 해석해도 놀랍게 하는 많은 수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놀라울 정도로 많은 타이어가 이런 뜻이니까 겟 드로운 어웨이 여러분 겟 그러면 와 겟 뜻 되게 많다 여러분 겟을 좀 정복해 봅시다 언제까지 겟에서 뭐 겟이 시험에 날 확률을 떠나서 앞으로 뭐 듣기평가도 그렇고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어 겟 목적어 시키다 라는 뜻도 하게 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어다 받다 너 어디서 나왔어 어 where did you get it 자 어디서 나왔어 얻다 자 그 다음에 I get it I got it 그렇죠 이해하다 라는 뜻도 있죠 How can I get to the bank 은행 어떻게 가죠 그래서 get to 그러면 어 뒤에 명사가 오죠 뭐 뭐 어디 도착하다 그렇죠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이죠 겟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요 투부정사 동사 원형 오면요 무슨 뜻이 되죠 뭐뭐 하게 되다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뭐 있잖아 get to love you 뭐 이런 거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자 그래요 그런데 겟이 여섯 번째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동사는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bpp 겟 pp 가능합니다 형용사나 분사 얼마 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 6번의 형태가 바로 여기 get이야 get thrown 그러면 get pp get pp 그래서 가지고 수동태로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야 뭐뭐 하게 되다 자 그래서 get thrown은 버려지게 되다 그래서 여기 pp 형 쓰는 거 잊지 말고 they are 거기 어디야 발리 말리지아 말리지아 미안해 인도니지아 발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매년 every year every time엔 단순 명세지 S 붙이지 않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필기 잘하고요 정확하게 적어놓고요 어 그것들은 아주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이 그것들이 뭔데 버려지는 수많은 충격적인 타이어들이 아 심각한가봐 자 여러분 since는 둘 중에 하나죠 때문에 아니면 이래로 이건 뭡니까 they cannot decompose 여기 day는 뭐죠 그 타이어들을 말하는 거겠지 decompose 분해될 수가 없고 또 be recycled 재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중요하 인발루 멘털 al을 붙여가지고 형용사 만든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병렬이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oh warrior war and both war 이런 애들 나오면 병렬이야 병렬 찾아야 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decompose를 수통태로 쓰고 있지 않죠 이거 왜냐하면 이게 분해되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어요 그러니까 be decomposed 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분해되다 분해될 수가 없고요 또는 뭐 이것도 이것도 be recycled 이거는 지금 수통태로 바꿨죠 recycle 하다가 아니라 재발용되다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가 다 지금 동사 원형으로 뭐가 된 겁니까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뭐야 계속 타이어도 버려지고 문제 되는 거 이러한 문제 그래서 펄센센스 팀 펄센스 팀이 뭘 했다는 거예요 펄센센스 팀이 turning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전환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들을 그것들이 뭐예요 데미 타이어들이죠 버려진 타이어들을 샌들 바닥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뭐뭐 으로 자 그 다음에 뭐뭐 안으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결과물로 라는 말할 때는 into 씁니다 자 샌들 바람즈를 만들고 있고요 they 그들은 누구예요 오케이 그들은 바로 위에 있는 펄센스와 그의 팀을 말하는 거죠 펄센스와 그의 팀은 그 후에 use 사용합니다 canvas canvas하고 natural materials 천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make the other 샌들 parts 자 다른 샌들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what a great reuse of resources 자 여기 감탄문 나왔네요 감탄문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우 형주동 말하우 혁명주동 what 어 형 명 잠깐만 명 명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음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네 이리지가 빠져 있네 이리지가 그래서 감탄문입니다 말하우 혁명 주동 자 일단 정리합시다 자 그들은 그리고 나서 canvas하고 천연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자 다른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참 위대한 자원의 reuse 재사용이다 정말 대단한 자원의 재사용이군 이라는 감탄문이에요 자 그리고 resources는 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자리 요자리 말이죠 괜히 how 써 놓고 말이야 울지 말고 감탄문 명사 명사가 왔으면 왔을 쓰고 명사가 없으면 하우루 쓴다는 건 정도는 알고 있죠 감탄문 자 그 다음에 이제 materials materials 은 자료란 뜻도 있고 재료란 뜻도 있고 물질이란 뜻도 있고 그쵸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물질 천연자원 천연재료 자 재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정리합시다 similarly와 유사한 단어 유사하게 비슷한 단어 좀 외워놓으세요 likewise alike in the same manner 그 다음에 tired 물론 tired이 tired 피곤하게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tire로 썼어요 tire shocking 충격적인 이런 뜻이지 아까 shocked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unnumbered love 많은 다수의 이런 뜻이고요 throw away 버리다죠 물론 throw는 던지다인데 away를 붙이면 버리다 라는 뜻이 되죠 abandon 이랑 바꿨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erious 심각한 decompose 분해 대단한 뜻으로 쓰였죠 여기 solve 풀다 turn a into b 굉장히 중요한 수거였어요 a를 b로 바꾸다 sender barak sender bar 발음 비슷하다 발음 자 그 다음에 canvas 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natural 천연의 천연재료 그랬을 때 natural material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데이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래된 트럭 방수포 등을 업사이클한 가방과 버려진 타이어를 업사이클한 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업사이클한 두개의 예를 설명하고 있죠 자 첫번째 버려진 타이어 자 두번째는 업사이클한 샌들 오케이 그 다음 방수포 오래된 트럭 방수포 등을 업사이클한 가방과 자 버려진 타이어를 업사이클한 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를 잘 보세요 아 가방 만들었구나 샌들 만들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주제 요지는 뭐냐 또는 영어로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useful and invaluable goods via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동안 유용하고 가치있는 제품들 에 관한 내용이 오늘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걔가 누구였어요 트럭 방수포 같은 걸로 만든 가방과 버려진 타이어로 만든 샌들 이 두 개 지었죠 useful and valuable goods via 업사이클링 자 이거는 via 그러면 통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업사이클의 효과는 무엇이냐 그 효과에 대해서 뭐 논하라 얘기해라 자 어떻게 효과를 볼까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물건 일상생활을 위해 유용한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효과입니다 그죠 자 겉보이기엔 쓸모없는 useful한 것들이 useless한 것들이 useful로 변하고 be transformed 돼서 변형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자 업사이클의 효과였습니다 자 기억나죠 아까 여러 번 했습니다 these things들 이것들이 뭐였냐 바로 그것들은 뭐였습니까 올 트럭 탈스 방수포 그렇죠 오래된 방수포 그 다음에 시트 벨트 자동차 좌석 벨트 바이스컬 이너 튜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가방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가방 이러한 가방이 지칭하는 게 뭐였냐 these bags가 말하는 거는 바로 프라이터 형제들이 만든 매우 강력한 가방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these bags는 자 그 다음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similarly 유사하게 유사하게 라는 말을 왜 썼냐 뭐와 유사하다는 거냐 자 쭉 읽어보니까 프라이터 형제들이 오래된 트럭 방수포 자동차 좌석 벨트 자전거 타이어 튜브로 가방을 만든 것과 유사하게 라는 의미였다 아 그렇구나 그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앞에는 프라이터 형제들에 대한 얘기고 similarly 앞에는 프라이터 similarly 뒤에는 칼 파일슨스와 파트너들이 샌들 만든 얘기가 나와요 그 사이에 바로 similar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에 관계를 기억해놔야 돼요 문장 연결 순서 배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타이어들이 일으켰는데 왜 이런 타이어들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얘네들이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since 왜냐하면 since 때문에 because and as 나 같은 뜻이야 they cannot decompose while can be recycled 이 부분이 바로 타이어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이유 였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자 what did car persons used to make sandal bottoms car persons 가 샌들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느냐 그쵸 he used all motorcycle tires to make sandal bottoms 여러분 답도 외워놓으시고요 이 문제 기억해놓으세요 자 단어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seemingly 겉보기에는 object 물체 물건 transform 변형시키다 transform a into b 자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imagination repurpose 용도를 변경하다 decompose 분해되다 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material 오케이 여기서는 재료로 쓰였죠 자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음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